네 안녕하세요. 오늘 NNN 기초 1강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AI 자동화에 대해서 굉장히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강의도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준비할까 하다가 개발자분들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지식들이 뛰어나세요. 너무 뛰어난 지식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는 게 너무 다 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초보들은 정말 백지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 기초적인 부분을 좀 다뤄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기초 1강 수업 목표로 NNN이 뭔지 그리고 뭘 할 수 있는지 NNN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정말 기본적인 조건노드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말로 코딩을 한다 그냥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말이라는 게 결국에 언어잖아요. 코딩이라는 것도 컴퓨터의 언어로 작성을 하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언어거든요.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의 학습은 필요합니다.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노드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 최근에 이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 게 크롤링인데 크롤링에 대해서 사실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크롤링을 해서 막 상용화 해가지고 앱을 출시하고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기 혼자 쓰면은 사실 그렇게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유료 서비스로 출시를 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고소고발의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NLN이 뭐냐면 조립식 워크플로우 플랫폼 어떤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게 앱스토어에 가보면은 많은 앱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앱들을 올려놓은 게 바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 앱들은 각자 별개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채팅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앱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도를 볼 수 있는 지도 앱도 있고 이런 앱들은 각각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NLN도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미 만들어진 앱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단위가 이 NLN에서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노드가 하나의 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을 가진 앱들을 연결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레고를 조립하듯이 각각 조립하다 보면은 그 기능이 연달아서 발생하다 보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노드들이 다 앱이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기능 단위인 노드를 연결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구성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과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눈으로.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서 어디로 전달해주고 그 코드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업무 내용에서 만약에 예약 스케줄을 받는 그런 업무가 있다고 한 번 쳐봅시다. 호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식 주문일 수도 있어요. 음식을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약 주문을 받아가지고 몇 시까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호텔일 경우에는 어떤 몇 시까지 손님이 온다고 했을 때 그 방을 다 치워놔야겠죠. 그런 과정을 만약에 NALN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바로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분기가 나눠지잖아요. 스케줄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당장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분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런 기능을 가진 노드를 선택을 해줘야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든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슬랙 챗봇을 이용해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담당자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해서 부동산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 내가 어떤 매물의 사진과 그리고 그 매물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가격, 평수, 월 얼마, 관리비 얼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업무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전송을 했다고 한번 쳐봐요. 이 경우에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업무에서는 본사에서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받아다가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것들을 다 다시 컴퓨터에다가 옮겨가지고 어떤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든 이런 작업들을 직접 수행을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런 메시지 전송만 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지급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를 시키고 만약에 어떤 우리가 좀 검토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대기 문서에다가 올려놓고 나중에 이제 미팅할 때 그 문서 여러 내용물을 검토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업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 현장에 나간 담당자가 슬랙을 이용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과 그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채팅에다가 전송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처리해도 되는 이미 너무도 명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바로 업로드를 하면 된다. 바로 홍보를 하면 된다. 어떤 네이버 부동산이 됐든 직방이 됐든 다방이 됐든 이런 곳에다가 바로 업로드를 하면 된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좀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은 어떤 스케줄 상으로 지금 올리면 안 되고 어떤 특정 조건이 수행된 다음에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일단 대기열에 올려놔야겠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일단 스케줄대로 대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다면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스케줄 분기로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가공을 해주고 1차적으로 그 가공한 내용을 문서에다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팅할 때 서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텍스트만 있을 때는 바로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트마다 아니면 어떤 그런 API마다 이미지를 인터넷상에 있는 이미지를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운로드를 해서 1000백 파일 형태로 처리를 해줘야지 업로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으로 인터넷에다 올려서 링크를 줘야만 업로드가 되는 케이스가 또 있어요. 각각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이트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분기를 한번 줍니다. 만약에 텍스트만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미지들을 여러 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미지들을 다 분리를 해가지고 각각 다 다운로드를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각각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다운로드를 해주고 다운로드를 해주는 지금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면 돼요. 처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합쳐져서 업로드가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하는 거죠. 음식으로 따지면 이제 여러 반찬과 밥과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텍스트가 밥이라고 하고 이미지가 반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판에다가 밥과 반찬을 다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두는 과정을 해요. 다 담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손님한테 이제 서빙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빙하는 과정입니다. 그 전송을 하는 거죠. 전송을 하는 게 바로 서빙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NALN의 워크플로어는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이런 스위치 아니면 스플릿 어떤 에디트 이런 조건노드들을 이해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직접 처리를 다 할 수 있게 돼요. 이 기초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으시면 어떠한 워크플로우를 보시더라도 그냥 내용만 듣고도 어떤 노드랑 어떤 노드를 조합하면 이 과정 전체 플로우가 진행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생일엔의 사용환경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왜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요즘에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애를 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게 과연 이득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거를 무료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서비스료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몸으로 떼어겠다는 것과도 다름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드는 어떤 나의 노동이나 노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비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하면 만약에 나의 시간당 비용이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하면 그런 분들께서는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셀프 호스트 로컬 호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개인 서버 호스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싸고 정답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시간당 비용을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게 자기한테 유용한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LN의 어떤 런 횟수가 많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 단순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께서 개인 서버 호스팅을 하신다. 사실 이게 말이 무료지 무료가 아닌 거예요. 런 해봐야 요금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를 내가 아끼겠다고 내가 이 서버를 구매를 한다. 그리고 내가 이걸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로컬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가장 많은데 이 로컬 호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맨날 전기세 지불하고 컴퓨터를 켜놔야 되고 뭐 이 여러 가지 이 단점들을 내가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클라우드 환경이에요. 이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접속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런 횟수가 많아지면 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시는데 일반적인 개인 분들께서 런 횟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초반에 시작하신다고 하면 초반에는 저는 클라우드로 하시길 권합니다. 다른 부분 걱정하지 말고 일단 기능 습득에 우선 좀 노력을 하시고 어떤 내가 만들어낸 자동화 워크플로우가 많아지고 런 횟수가 많아진다. 그때 개인 서버 호시팅 쪽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쪽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초보자 분들한테 로컬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도 가장 빠르고 직관적이고 무료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일단 로컬 호스트 3000이라는 게 외부 서비스 연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만약에 집에 공유기가 있다고 했을 때 공유기에서 해킹이나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컬 호스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제가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이 개구멍을 하나 뚫어놔야 되는 거예요. 문을 하나 뚫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외부 서비스랑 연동이 될 바 아닙니까? 그 문을 뚫어놓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컴퓨터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인 PC에다가 구멍을 열어놓는다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컬 호스트 쪽으로 아예 연결 자체를 차단시키는 그런 외부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연동 외부 서비스 연동 자체가 힘들 수 있다. 그 다음에는 24시간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켜놓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를 24시간 가동하는데 컴퓨터를 24시간 켜놓을 만큼의 어떤 이 NALN의 리소스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장점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개인 PC를 24시간 동안 켜놨을 때 전기세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면 그리고 컴퓨터를 켜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중간에 업데이트가 있거나 하면 재부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백그라운드에서 NALN이 돌아가다가 어떤 충돌이나 아니면 컴퓨터 자체가 그 순간에 어떤 다른 작업으로 인해서 로드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업데이트 같은 것 때문에 재부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좀 가동하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컬로스트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 쓰냐면 파이썬으로 이제 API를 만들 때 파이썬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파이썬으로 이제 별도의 API를 만들거든요. 그 API를 만들 때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합니다. 기능 테스트나 이제 디버그 버그를 수정하려고 테스트 러닝을 할 때 그때 로컬로스트에 잠깐 올려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고 있는 워크플로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서버 호스팅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일단 개인 도메인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도메인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건강을 위해서 개인 도메인을 구매해야 되고 장점이 24시간 가동 가능하고 런 횟수 제한이 없죠. 단점은 이 서버의 비용이 보통 한 15만원에서 뭐 이제 수천만원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NA뎀만을 위한 서버를 가동한다고 하면 한 20만원 안쪽에서 사용을 할 수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서버 비용 초기 비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비용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서버가 물론 저전력 PC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의세가 약간은 나가게 되어있죠. 물론 이쪽 클라우드 환경보다는 저렴합니다. 한 번 구축하고 나면 좀 지식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 대한 강의도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시면 이제 개인 서버 호스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서버를 호스팅하실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나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스 안에다가 구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 워크플로우가 몇 개 안 되고 그 API도 몇 개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나스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를 되게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GUI 환경에서 이런 도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지워진 상태인데 이렇게 NALN을 제가 올렸던 기록이 있죠. 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윈도우처럼 상태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스가 개인적으로 올리기에 가장 좋은 서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은 개인 서버로 바꾼 이유가 이 API가 이 당시에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API가 거의 한 20개 가까이 돼요. 그래가지고 API가 많아져서 개인 서버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서버로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저전력 PC를 이용해가지고 구축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능 그리고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서버 호스팅을 하면서도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이트에다가 여기에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구동을 하셔도 돼요. 사용료가 KLN 클라우드보다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사용하셔도 되는데 글쎄요. 저는 클라우드 컴퓨터에다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에다가 서버 구축 노력을 할 정도의 지식이 되신다고 하면 이런 나스나 미니 PC를 더 추천드립니다.